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키트로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도 많았고요. 저희가 그저기부터 시작한 킥스타터가 지금 3만불이 이틀 만에 넘는 순항을 거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환발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솔, CEO & Co-Founder of Robolink입니다. 저희는 ZOOMI, 우리 아이들에게 AI를 배우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AI를 배우고 싶습니다.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배우고 싶습니다.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배우고 싶습니다. AI는 우리의 삶의 인테리어 부분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którzy 모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아이들을,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다가 내가 이루는 시험과 AI를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너희가 어린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. 그래서, 우리의 활용을 배우고 싶습니다. 이 시험과 AI를 배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킥스터더를 발송했을 때 로bolink.com slash ZUMI 그래서 로bolink.com slash Z-U-M-I